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1대1 TV토론 제안을 사실상 거절하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. 이 대표는 어제 대통령 취임 이후 국정을 놓고 한 차례도 만나지 못했다며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대화가 먼저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에 한 위원장은 왜 도망가려 하느냐며 경기도지사 법화, 대장동 비리 등 의혹에 대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어서냐라고 따져물었습니다. 그러면서 김어준 씨를 사회로 내세워도 상관없다, 제가 다 맞추겠다며 토론을 재차 촉구했습니다.